2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3, 4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요? 사이로 벗어서? 네, 2, 3, 4 네, 그러면 똑같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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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원, 투 이렇게 잘 봐, 애쓰게요 투, 쓰리 뭔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건데 원 투 쓰리 포 가까이 이렇게 돼 더 붙으셔야 돼요 가까이 이렇게 돼 그렇죠, 그러니까 이게 더 붙으셔야 돼요 원이 더 이렇게 밀착해서 투 이렇게 더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남성분은 5 네, 남성분이 이렇게 허리를 잡을게요 오른손만 잡고 네 막 심장, 막 소리 들릴 것 같아 밖으로 그다음에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여성분이 잡고 이렇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약간 아이컨택 해주셔야 돼요 아이컨택은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원 투 헤라 님이 좀 춤을 잘 추시는 거 같은데 그쵸? 세븐 에이 그쵸 네 에이 그쵸 저희 물 좀 마시고 한 정각에 시작할까 봐요 네 어렵다 덥지? 응 오빠 원래 부끄러움 별로 없어? 응? 부끄러움 원래 별로 없어? 왜? 그쵸? 왜? 시선 잘 안 피하는 거 같아서? 응 괜찮았어 뭐 네? 너 어땠는데? 갑자기 너무 가까워있어 응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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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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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우연한 계절을 우연하게 만난 너 흐흐 돌아오던 바람에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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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억 흑 흑 Chry whopping 흑 솜 학교 교학 사무안 그대 key 슈 헛 클러 스 에덴 총 마신 감사합니다.